안아도서 탈까? 아니 밴드 소개를 해 인사를 해 자 여기부터 다시 치고 하는 것처럼 해 오케이 안녕하세요 밴드 룸즈입니다 원래 모델락 밴드였어요 저희가 4인 5인조 보컬까지도 5인조 모델락 모델락 밴드였는데 제가 들어와서 바뀐 노래들을 다 쳐놨고 잘하는 걸 해야 한다 열심히 말씀드리시고 전자음악을 선택을 해줘 즉즌 소리가 용적적이 좀 다른 그런 느낌인데 약간 그루브 느낌이라면 셋 다 락을 해요 락을 해서 음악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셔가렸어요 그냥 한번 다 재고 싶어요 상상을 되게 지고 싶어요 저희가 원하던 방향으로 상상했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본인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로 그 방에 채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낙공연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편안한 걸 사랑하지는 않아 편안한 음악을 하지 않아요 약간 편안하지는 안 그래도 되게 도발적으로 공격적으로 직선적인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자극을 좀 많이 받고 싶고 누군가한테도 자극을 좀 주고 싶고 때문에 약간 저희한테는 도전이야 도전 도전 그 날 pit 짜리 모두 너무Clap VIS다 지민 네 네 네 멈춰 멈춰 세 네 께 예 긴